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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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 봐볼까? 죽나 하러 온다 배운 것도 같은데 배웠어! 이대로 온다 이렇듯이 설릴 울적에 이렇듯이 설릴 흥보를 살릴 도성 하나가 내려오겠다 흥보를 살릴 도성 하나가 내려오겠다 흥보를 살릴 도성 하나가 내려오겠다 충 데려온다 충 데려온다 충 데려온다 충 같이 해야지 집터 잡아주는 대목을 오늘 배울 것이니까 족간이 시작 충 데려온다 충 하나 충 간에 뼈고 건나 처중으 거동 보소 처중으 거동을 보아 홀디 헌중 다 떨어진 송하 효리 송치구 저리 송치구 험뻥 눌러쓰고 쓰고 노닥노닥 지은장 삼실띠를 띠고 점주 목에 걸고 단주 발에 걸어 소상만주 열두마디 용두색인 육환장 쇠고리 질개달아 철저걸 철저걸 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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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내려오며 견불로고 내려온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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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하미타불 환세음보살 상대소수 공덕에여 회양삼천시기로만 봉비주상 전하수구만세여 왕비전하수재연 세자저하수천추 북태밀한 번 북태전남우한비타울 흥불원전을 당두오요 개콕콩콩지꾼나니 이대개 동양하소 흥불가 깜짝 놀라 여보 마누라고 거짓마오 밖의 중기 왔으니 우지로 얼마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하실거에요 흥보가 밖을 나와보니 중기 왔거늘 여보시오 대사님 여보시오 대사님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 내 집을 둘러보 서발장대로 휘둘러도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요 서발장대로 휘둘러도 거칠 물건이 없는 집이요 문적이 없는 집이요 문적이 없는 집이요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요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요 저중이 대답하되 저중이 대답하되 소승은 걸승으로 소승은 걸승으로 탱문전을 당두오니 곡소리가 낭작거늘 탱문전을 당두오니 곡소리가 낭작거늘 생사가 미판이라 생사가 미판이라 생사가 미판이라 무슨 연고가 계시운지요 무슨 연고가 계시운지요 흥보가 대답하되 흥보가 대답하되 권솔들은 다솔하고 권솔들은 다솔하고 권솔들은 다솔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오는 길이요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오는 길이요 불쌍하오 불쌍하오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소승 뒤를 따라오면 소승 뒤를 따라오면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이렇게 하지 도사님이잖아 도승이니까 범상치 않아 흥보가 밖을 나와 보니 중이 왔거늘 흥보가 밖을 나와 보니 중이 왔거늘 여보시오 태산님 여보시오 태산님 좀 슬프게 여보시오 태산님 여보시오 태산님 여보시오 태산님 내 집을 둘러보 내 집을 둘러보 서발 장대로 휘둘러도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요 서발 장대로 휘둘러도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요 저중이 대답하되 저중이 대답하되 소승은 걸승으로 소승은 걸승으로 백문전을 당도하니 곡소리가 낭작거늘 백문전을 당도하니 곡소리가 낭작거늘 생사가 미판이라 생사가 미판이라 무슨 연구가 계시운지요 무슨 연구가 계시운지요 흥보가 대답하되 흥보가 대답하되 권솔들은 다소로고 권솔들은 다소로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우는 길이요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우는 길이요 우는 길이요 우는 길이요 불쌍하오 불쌍하오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소승 뒤를 따라오면 소승 뒤를 따라오면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박흥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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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잘한 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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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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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고 라 고 대사 대사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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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간다 따라 간다 박흥 보 가 박흥 보 가 이렇게 가 박흥 보 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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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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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라고 대사 뒤로를 대사 뒤로를 따라간다 따라간다 박근포가 박근포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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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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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 대사 따라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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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궁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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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까지 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어려운 노래고 이런 의문들도 따라서 해야지 선입견 같은 거 갖고 하지 마라 좋아 이미 오르면 안돼 좋아 좋아 이미 오르지 말고 올라가면 안되지 좋아 좋아 시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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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올라가면 안되지 좋아해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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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고 라 고 대사티롤 따라간다 따라간다 파쿵포가 가 이게 중요해 파쿵포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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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대사 뒤를 대사 뒤를 대사 뒤를 시작 대사 뒤를 따라 간다 따라 너무 길어 따라 간다 따라 간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저기라고 또 다른 거 배워 어려워 진양으로 이거 어려워 진양이라 좋아라고 그거 하나 배우려면 이 곡 여기 앞에서 이제까지 목이 없잖아 좋아 이제까지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배운 것만 해도 큰 거 배운 줄 알아 이런 거 목 없어 조화 좋아 라고 대사팀을 따라간다 이건 어렵잖아 이 음이 어렵잖아 없는 음이잖아 옛날 노래 고졸하면서 고졸하면서 요새는 얼마나 화려하게 하지 이렇게 안 하잖아 이게 어려운 거야 이런 것이 뒤집어지고 막 그런 것이 연당 그것이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연당을 한번 해봐 비교되게 연당을 해봐 비교되지 전혀 또 느낌이 다르잖아 요런 것을 해야지 노래가 팍팍 늘지 연당이 35쪽입니다 연당은 35쪽 연당은 35쪽 연당이 어려운 놀이잖아 연당이 어렵지 어려운데 이것하고 음 구조가 어떻게 많이 다른게로 이런 의미 없잖아 거기에는 더워 죽겠어 살짝 좀 내려주와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도와 아이고 도와 아이고 도와 예전 자 콩